신식의 은혜에 묶어 화를 만나서 무너로 보수는 욕과 만지게 부산 내 거다 화를 보라 가르쳐 주시니 신식의 은혜에 묶어 화를 만나서 무너로 보수는 욕과 만지게 사라 무너로 보수는 욕과 만지게 사라 무너로 보수는 욕과 만지게 사라 모신다고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제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50주년 이렇게 할 때는 전국에 있는 친구들 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큰 모임을 해서 선생님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제자들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은퇴해 가지고 거의 새롭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빨리 만나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청바지를 하겠습니다 청소는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아주 청바지 좋습니다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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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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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